한 방 퍽 한 방 퍽 한 방 퍽 뽑으시려나 왜 이렇게 늦게 하실까 즉처? 즉처 같은데 즉처하고 저주하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게 그거 아닐까요? 그러게 인간적으로 즉처는 안되는게 좋지 않나 아니 괜찮아 아람팡님 티눌프님하고 플로님은 특별히 그러니까 나나 비오님을 즉처로 죽이는건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마지막에 뛴게 접니다 팡 마지막에 뜬게 저거에요 마지막에 뭐 떴지? 즉처다 안 떴지? 안 떴어요 그럼 즉처 지금 갈고리 3개 추가에요 아 그래? 아 뭐 갈고리 3개 추가? 그것도 그것도 무섭지 귀찮게 귀찮게 문화 괜찮은데 저거 티눌프님 이번에는 오래 버티십쇼 이번에 멍거리지 마시고요 제발 좀 살인마 오면 도망가시고 제발 걸리면 견자단 좀 하지 마시고 최대한 버티세요 아니 버티라고 버티면 구하러 가니까 죽어버릴거야 삥 뚫어질거야 이제 같이 안하는 수가 있어 이런식으로 하면 아 티눌프님 이럴줘 마이크를 음소거 해버릴 수가 있어 어 내 나이 40에 삥 뚫어져 볼거야 하하하하 사춘기야 사춘기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사춘기니까 아까 얼핏 들으니까 계속 걸리는 것 같던데요 하하 에이 티눌프님 맞습니다 아 전구 너무나 싫은 정 전구 누구 누구 시 잠깐만 아람빵님? 아람빵님 지금 저랑 있거든요? 아 웃겨서 나도 실수했잖아 티누프님도 봉포라디오 하시죠? 목소리를 아주 많이 이것저것 내시는데 아람빵님 어? 못 치고나? 아람빵님 아람빵님 때문에 들켰어요 진심 빡침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아람빵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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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빵님은 그냥 하필이면 여기서 왔어 또 아이... 치료부터 나 해주세요 치료.. 치료! 치료! 자라ła 사장님 자라라 사장님 시련해 주세요 시련 귀요 Pyro 살려주세요 이거 어 Plug 나랑 수력 아아 오우 잘한다 오오오 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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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걸리라니 체면에 말이야 체면이 뭔 상관이야 전구인데 아 진짜 카 봐바바 봐바바 봐바 어제 고인물들만 이렇게 먼저 채취를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쪽에서 오는 건 반칙이지 사부하고 계시네 누가 누가 사부하고 있어 시누프님 쟤앞아 진짜 아따 아 나 가장 왓지겠네 스루님이 저를 지금 놓친 걸까요 봐주신 걸까요 음 봐준 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 근데 저희 고객님 아직 하나도 못 돌렸어요 이게 바로 전구의 힘 전구 세다 아 왜 자꾸 실패하는데 그러게요 사람이 안 보여 거기 어디서 아까 맞췄는데 누구 계시냐 헐 하람방위 하람방위 티티야 오케 됐어 오케 됐어 어 내 눈동자의 검배 아니 거기 말고 난 내 눈동자의 검배 뭘 자꾸 왔다 검배 저거 옛날 영화 그거 대사 아닌가 아이씨 아니 아니 티룰프님 그거 하지 말랄께 토마이 글쎄 옛날 영화잖아요 바로 튀어 태 태 태 태 태 태 태 우리 잘못했을 땐 그래도 그거 한 번이면 딱 그 고 아이고 아람방님 태라라라라라 기가 죽어 아 아 이 전구 진짜 전구 빡세다 아 쏘어레스 정처가 징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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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구님 여기 치료를 한 자가 있으니 와서 미션을 맞으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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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치료해서 옆에서 놔뒀는데 치료해서 옆에서 놔뒀다구요? 제물이요 아람방님이 제물 제물인 것처럼 말하시네 꼭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 나다 나한테 오시네 아따 한 대 맞고 아 이거 뭐야 불톤줄 알았더니 조명받아서 빛나고 있었던거였어 불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조명받아서 빛나고 있는게 있길래 불톤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불톤줄 알았더니 저 못찾죠 잉 자 부디 잘 버텨주세요 다들 아 저 두고 돌렸습니다 아 저 두고 돌렸습니다 헐 헐 아 왜 이렇게 전구 나오니까 힘들지 전구가 원래 힘들어요 기초 기초 아 상장이야 이 상장안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뭐 얼마나 좋은게 있길래 헐마님 지금 상장깡하다 맞아 죽은거였어요? 설마 상장 앞에서 쓰러져 계시던데 상장한테 뭐가 뭐가 나왔어 이거? 다 나왔어 공룡아 쓰러님이 지금 많이 봐줘서 우리 이정도지 안그랬으면 다 죽었어 안녕하세요 아 저 양반 뭐하는거야 공왕된 아니 저도 몰랐어요 갑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저 양반 이거 같이 돌려야지 어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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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나 안해 나 같이 안해 어디 어디에요? 제가 갈게요 내가 가야될거같은 기분이야 읍? 쓰러님 제가 한 절반정도 뾰어놨는데 받을 생각은 없으시지 내가 잘 붙어요 아 웃겨서 못하겠어 절반정도 뾰어놨대 아니 쓰러님 왜그래요 우리 나가야죠 알 수 있을 것 같애 하하하 헬로 헬로 이제 미얼 루킹포 네 아니에요 두개 남았어요 다 간다 얘들아 얘들아 아니 아니 살려줘 헬메 썸바디 헬메 아따 기다려요 아 아프다 아프다 아 아 쌩이 베리감사 저 양반 막 나타났다 사라지고 난리여 흰색 가운 입은 양반아 지금 ㅋㅋㅋㅋ 막 우습 오늘 다시보기 되게 늦게 올라가겠는데 왔다 갔다 갔다 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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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치료 안받아 치료는 한데? 아 나도 치료해야 되구나 몰라도 치료는 한데 아 그냥 하지 말걸 그래도 걸어는걸 가길래 벌쩡한푸로 죽어 흐으에에헤헤헤헤헤헤헤 난 ie분에 걸리면 다 죽어 으아아아아아 와 이제 봐주는거 봐 이거는 끝없는 지옥인데? 이거는 끝없는 지옥인데? 저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끝없는 지옥이야 와보세요 이제 나 이제 빠깨 말거야 탈출하고 만다 내가 내가 들어서 탈출한다 내가 오셨네 우리의 엑스맨 티린프님 있잖아요 우리의 엑스맨 티린프님 아아 지금 살인자 둘의 생존자 셋이야 지금 거기다 발전기는 두개 남았는데 빨리 힘냅시다 우리 모두 다들 아 찾았다 다진마다 망타고 피우니 참아요 힘냅시다 힘냅시다 할 수 있어요 뭐야 아까 내려오는 길이 못지는데? 올라가는 길이 어? 뭐지? 어떻게 들으셔가지고 쫓아오셨다니 할 수 있어 여자분은 아란파크님입니다 여자분은 아란파크님입니다 빨리 흘리려고 조혁 제가 매일에 부숴라고 했는데 좀 문 앞에 가주세요 저 반 돌렸거든요 오케이 문 앞에 가주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알잖아 스루님이 어 알고 왔네 어떻게 또 이따 제가 또 부숴 죽어가지고 야 스루님 너무 착하시다 어떻게 한 명도 안 죽이냐 이름 내가 뭐가 이름 내가 뭐가 돼 고인물밖에 더 있겠어요 스루님은 자기 실력도 잘 나타내면서 봐주면서 아주 그냥 아씨 또 왔어 아 나 지겹다 어 깜짝이야 어 살인마 뛰어간다 막 아 지겹다 진짜 가방 든 살인마가 뛰어갔어 방금 가방 든 살인마 누군지 알죠 히피 머리하고 수 항돌 가까우들 저 구름 민 bạn 스루카 수 things 도착해 도착함 시기 시기 wiem غ и 넌 좋아해? 넌 좋아해? 잠깐만 다 퇴근이잖아 아 다 퇴근이다 문 닫어 문 닫어 퇴근을 시켜주지요 내가 이 민간이 흘러가서 내가 다들 퇴근을 못하게 할거야 퇴근 불가 저 퇴근할게요 먼저 아 비오님 비오님 가셨어 벌써? 아 그게 바로 앞에서 때리셔가지고 아 재밌다 아무도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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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내가 케찹을 발라가지고 내가 케찹을 바른대 케찹을 바른대 문을 못 가두고 내가 잘했어요 잘했어요 하지마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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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단독! 인 every day 단독! 하나 crossed 삼군 지낸 하나Guys 단독 나 겨무주시는 것 아냐 예보 중 to to 아이고 이겼어 이제 주의자 아이고 이겼다 아이고 이겼습니다 야 이건 스로님이 아 너무 잘하신다 아 스로님 스로님이 봐주셔가지고 레전드가 나왔네요 아이고 아니 잠깐만 이 사람들이 뭐야 다 이상한거 항출혈제 주사 다 들고왔는데 왜 우리 다 죽은거야 왜 어? 전 안가져 왔는데 유튜브가 나만 안가져 왔네 다방을 든 차림아 유튜브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짠 듯이 와아 아니 티벨프님 지금 죽으신거에요? 왜 죽은걸로 나오지? 나갔잖아 나갔잖아 그죠 나갔잖아요 키말라 죽은거 아니에요? 어? 흐흫 키말라 죽은거 아니에요? 흐흫 흐흫 아 못나간거야? 아닌데 지금 4명이 달리는거 보니까 나갔어 이거는 버그인가 봐 달리는거면 탈출한걸로 아니 어 탈출한거 탈출한거 죽어서 달리잖아요 왜 나는 죽어서 달리잖아 아 그런가? 죽어서 달린건가? 어 나가도 달리고 죽어도 달리고? 아 그럼 죽은거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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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어뜨려서 뇌진탕으로 죽었구나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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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뇌진탕을 생각 못했네 아 새로 업데이트 하더니 뇌진탕 시스템드 넣었구나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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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이거 완전 유튜브가게에요 유튜브가 흐흫 그러니까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이거 뭐 한판 더 할 필요도 없이 너무 아쉽지 않은 정말 아주 깔끔하고 재밌는 판이었습니다 수로님이 또 봐주시면서 하셔가지고 재밌었네요 재밌었네요 아 수로님 진짜 잘하신다 어 수로님 진짜 잘하시네 근데 제가 이거 거의 한달만에 잡은거라가지고 아 이렇게 또 겸손한 척 하면서 겸손한 척 하면서 자기 실력을 또 과시하는 예 실속도 챙기고 실력도 챙기고 흐흐흫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구요 네 오늘 또 3주년 축하해 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구요 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익산으로 메인 아아 아니요 잘자요 흐흫 드니프님 extraordinary wheeze 다 ket